우리가 잠이 들던 자리에 슬피우는 나의 눈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남캠으로 인사드리네요 안녕 반갑습니다 오늘 생월 골드 실패 미션으로 하기로 해서 정신나갔어 님 14개 선물 감사합니다 세안캠 한번 하자 세안캠이 뭐야 오늘 골드가면 화장해도 됩니까 골드가면 화장할게 아 근데 왜 이렇게 창피하지 부러운 기분이네 약간 배가 먹고 밖에 나가는 그런 기분이에요 뭔지 아세요? 백수같애 일부러 그런 이미지를 조금 더 연출했어 나는 지금 상당히 부끄럽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생긴거 같고 너무 슬프고 막 그래 장 먹고 게임할건데 굴드가면 화장하기 해줘요 이건 나랑 약속해 치준생? 완전 치준생 개페인 느낌 나겠는데 오늘? 수호님 수호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수호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친구 보고 왔는데 개실망하고 나갑니다 형님 내가 많이 미안해 그래도 구독은 취소하지 말자 스톱 수호님 10개 선물 수호님 10개 선물 수호님 10개 선물 수혜님 10개 선물 수호님 10개 선물 수호님 10개 선물 지고 시작하는데 아 나 진짜 저번에 2승에서 3주 했던게 진짜 영혼 닮는다 2편에 진짜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보여드리죠 오케이 아 진짜 저렇게 많은데 진짜 진짜 바텀부터 가자 바텀 후웅이 되니까 이거는 땅굴 아니요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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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다 콜드다 질 수가 없다 진짜 바텀 후웅이 있고 탑 후웅이 있고 멘탈 남았죠 저 팀 저 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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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뭔 개소리야 으 으 으 어 으 아 으 으 으 으 으 뭔가 사람이 된 기분이다 야 좀 전에 영준이 와서 니꺼 아이디 골드 올려놨더라 아 진짜?